팀을 나누기 위한 또 미션인데요, 김민경 씨와 장윤실 씨는 각 팀의 리더가 되고, 오, 리더. 남자분들만 보트와 줄다리기에서 오래 버티기. 왜?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줄다리기를.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와, 보트와 줄다리기. 자, 조준형 준비됐습니까? 도전! 오케이! 형, 임정. 다 같이 잡아, 다 같이 잡아. 조준형, 조준형. 백으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준비. 준비. 야! 미치겠다, 저 오빠. 어떡한 거야. 아, 지옥이. 아, 지옥이. 아, 지옥이. 뒤로 돌아. 뒤로 돌고, 다리 앞으로 빼. 오빠, 발레 한번 만져. 발레. 발레 떠는 느낌인데, 발레 떠는 느낌?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해, 진짜? 하나, 둘, 셋! 아, 이게... 하나, 둘, 셋! 올려, 올려! 올려봐! 아, 내 브릿지! 옆으로 빼, 오케이! 아, 할 수 있어! 아, 허리야! 아, 나 다음인데 힘 아껴야 돼! 대포트기 전에 힘 다 뺐어, 저! 아, 나 너무 힘들어, 나도! 잠깐만요! 마이크 끌게요! 날 너무 많아서! 어땠어요? 아니, 출발해서... 내가 먼저... 했어요, 했어요! 아니, 했어요! 마이크가 죽었어요! 누구? 진영 씨! 진영 씨! 어차피 마이크 지금 죽어서 말이 안 돼요!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아니, 이게... 나는 말 안 해! 자, 우선 조진영 기록은요! 3.3.9! 지금까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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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dium! 1위! 1위! 방향으로 2위, 한글자막 by 한효정